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바빠서 극장 갈 일이 거의 없지만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기분이 좀 찜찜하고 이상한 영화들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은 괜찮은 영화도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학교 수위를 하면서 그 학교 학생과 우정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진지해서 그런가 흥행은 못했어요 좀 폭삭 망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제목에 나온 이상한 나라가 뭘 뜻할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북한을 뜻할 것이다 북한 이상한 나라죠 세계 유래가 없는 3대 독재 세습과 인권유린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나라죠 한편으로는 무한 경쟁사인 대한민국이나 학교를 뜻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도 이상한 나라의 수학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라서 직업을 속이지 못하나 봅니다 영화 보다가도 설교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나오고 이상한 수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상한 나라는 북한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수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수학을 뜻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 수학은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사실 수학 얘기를 하면 좀 주눅이 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학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곱셈 나올 땐 좀 했는데 4학년이 되니까 분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가서 로그, 시그마, 인수분해 지금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게 나오면서 저는 수학을 완전히 포기한 자, 수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수학 안 해도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요 수학 잘하는 분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도 수학 선생님들 계시다고 들었는데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가르친다 정말 저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학은 완전히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학이죠 이 세상 수학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뭐 아무리 수학 선생님, 수학 박사라도 교회 안 다닌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수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워낙 많지만 몇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 수학이 주제이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여기서 맡기시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각각 따로 세 분이지만 3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나님 나라 수학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러 가요 무조건 병력 많고 무기 좋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사 기도는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병력 수를 늘리기는 커녕 점점점 줄여나가더니 급기야 300명을 만들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자, 숫자가 저을수록 전쟁에 유리하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심지어 엘리아는요 선지자는 홀홀 단신으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맞짱을 뜨는데 850대 1의 싸움을 해요 자기 동료들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나가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겼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을수록 유리하다? 이거 참 이상한 것이죠 또 세상에서는 당연히 시급제, 시간당 임금제를 하니까 먼저 와서 일 오래 하고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계산법이 일당이 그렇죠 그런데 마태봄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포도원에 아침 일주일 와서 9시간 일한 일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시간 일한 품꾼이 있고 3시간 일한 품꾼이 있는데 심지어 딱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품삭스를 한 대나리온을 받게 되었다 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와서 일한 품꾼이 불공평하다고 따집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인이 한다는 소리가 딱 한 마디 합니다 내 맘이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파업을 하든지 아니면 노동층에 고소를 하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맞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인 16절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와서 열심히 오랫동안 일한 사람하고 나중에 한 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되고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 보면 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됐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도대체 뭡니까? 이 이상한 계산법, 이런 이상한 수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수학에는 그게 맞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수학 중에 압권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야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수학 공식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저처럼 수학이 천적인 분들도 이 정도는 다 읽으실 수 있을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학이 안 돼 자, 뭐라고 쓰여 있어요? 1이 99보다 크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99가 크지 99가 1보다 99배나 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상한 수학 공식이 나왔느냐를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하, 여러분 표정이 아, 이제 알겠다 이런 표정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고 계시거든요 자,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야 당연히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지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99마리나 남았는데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단 말이냐? 이게 상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양들이 흔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는 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빈번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럼 목자들이 다 찾아 나섰나? 절대 아니에요 광야는 길이 험합니다 사나운 맹수들도 있습니다 양을 함부로 찾아 나섰다가는 자칫 목자도 길을 잃을 수 있고 무더위에 탈진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실족사할 수도 있고 무서운 맹수를 만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섭니까? 제정신이면 목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다 그 말대로라면은 이럴 때 남은 아홉 마리를 위해서 그까지 한 마리쯤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 수학으로 보면 아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목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정상적인 목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아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목자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답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 반대말이 뭘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선한 목자 반대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안선한 목자요 나쁜 목자요 악한 목자요 사이비 목자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틀렸습니다 우리 신청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따라 하십시다 사꾼 목자 사꾼 목자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악한 목자나 나쁜 목자가 아니고요 사꾼 목자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에 답이 나와요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보세요 맞죠? 선한 목자 사꾼 목자라고 제가 구제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목자도 아니야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한 목자 사꾼 목자의 차이가? 우리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는요 이리가 달려들어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어요 그럼 어떡한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생명 걸고 대신 싸워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어떡한다? 내 생명 구하기에서 걸으면 날 살려라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는 또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다 보니까 사꾼 그러면 다 나쁜 걸로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사꾼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준우리말인데 삭스를 받고 일하는 일꾼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고 고용된 피고용인은 다 사꾼이에요 여러분 중에 월급 받는 분들은 다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라를 요즘 말로 바꾸면 선한 목자는 주인 목자, 오너 목자고요 그 다음에 사꾼 목자는 피고용인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내 양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너 얼마 줄 테니까 얼마 기간 동안 내 양 몇 마리를 맡아 키워라 이게 사꾼 목자예요 그러니까 오너 목자 즉 주인 목자 저 양이 내 양이야 내가 양의 주인이야 그러면 이리가 달려들면 그게 몇 마리가 피해를 입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목자인데 피고용인 목자, 사꾼 목자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양 주인과 사꾼이 계약을 맺을 때 손비 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었대요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리 사꾼이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잃는 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잃고 죽기도 하고 맹수나 도적에게 해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 주인이 사꾼에게 양을 맡길 때 대략 20% 정도의 손실을 내가 각오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맡긴 양 중에 쉽게 말하면 20%까지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책임 아니다 라고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20% 범위 내에서는 손비 처리가 되니까 조금 더 수준 높은 계산으로 갑니다 수학으로 자 10마리면 몇 마리까지? 네 몇 마리요? 두 마리죠 두 마리 20%까지는 괜찮으니까 두 마리까지는 잃어도 괜찮아 100마리면 20마리까지는 내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양을 돌보면서 굳이 내 양이라는 책임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양이 탈진하고 쓰러져도 그걸 굳이 안 하다가 살릴 필요도 없고 맹수나 도적이 달려들어도 또 양이 길을 잃어도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 더욱이 내 생명을 걸 이유는 조금도 없는 거죠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양 주인은 한 마리만 잃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마리가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마리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사꾼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더 심화되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어요 아직 몇 마리까지는 괜찮다? 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19마리까지는 더 잃어도 괜찮다 내 책임 아니야 내 손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사꾼 목자는 아니죠 99마리를 놔두고 단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걸 보니까 선한 목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공식 이상한 나라의 수학 공식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1이 99보다 크다 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느냐? 이 선한 목자는요 1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길을 나설 뿐만 아니라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간다 그랬어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고 간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둬두고 가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대신 맡기든지 뭔가 보호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찾아 나서겠지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간다는 말이 그 99마리를 방치한다 하는 목자의 무책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선한 목자는 1은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어기고 나아가서 절대로 그의 사전에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말도 아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너의 길은 오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찾아 나선 그 한 마리의 양을 고생고생해서 겨우 찾았을 때 나머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99마리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성경 잘 읽으셔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낱말이나 글자 하나도 허투루 써 있는 건 없어요 뜻이 있어요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99마리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확 하나님 나라의 수확이 무조건 1이 99보다 크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이 공식에는 전제가 붙어요 다시 한번 이 공식을 제가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의 양보다 귀하다 크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주님은 한 생명의 소중함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길을 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생명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이란 게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맷돌이 아니에요 집채만의 저걸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러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한 영혼 특별히 길 잃은 양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의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수학이 존재해요 세상 수학에서는 당연히 99가 1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세상 수학에서는 큰 게 최고예요 많은 게 최고예요 뭐든지 커야만 많아야만 대접도 받고 없게 힘도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지 학력이 높든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든지 잘난 구석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도 줘도 없는 사람은 정말 사람 취급 잘 못 받습니다 가진 게 없거나 조건이 안 좋으면 여지없이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수학에는 이런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해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수 있다 99를 위해서는 1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 물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원적지는 주소가 달라요 필리포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저는 교회에서 어디 출신이냐 그런 거 따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동양 사람들이 우리 원적은 다 똑같아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수학 공식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참 이상한 나라인 이상한 수학 하나님 나라의 수학을 그 공식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이미 깊숙이 세상 수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수학 공식을 더 따르고 있어요 높은 자, 힘 있는 자, 가진 자를 더 우대하고 동경하면서 예수 믿어 그렇게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도 좀 더 크고 화려한 교회당, 건물 좀 더 많은 성도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이게 저거밖에 안 되나 교회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불행이고 바로 교회가 이런 세상 수학 공식을 따르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았습니까? 극소수였지만 우리는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건물도 커졌지만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우리 신천교회 부흥과 성장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당연하죠 제가 단임 목사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크고 잘 나가는 데만 마음이 팔려서 한 마리에 잃은 양을 무시하고 아직 남은 양 많아 라고 외치는 그런 삿군목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나아가 우리 신천교회가 정말 한 마리에 잃은 양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며 약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수학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물론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 나오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면 제일 좋죠 저도 선한 목자가 되고 여러분도 선한 목자가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가깝냐 우리는 바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내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이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 계시니까요 건강한 다리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상상을 많이 하는데 자 선한 목자가 야 얘들아 99마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가야 되겠다 너희를 두고 가야겠다 그럴 때 99마리가 말하기를 내가 99마리인데 내가 말하기를 왜 멀쩡한 우리를 두고 가십니까? 우리는 99마리나 되는데 그깟 한 마리 찾겠다가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다는 겁니까?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양은요 제멋대로 굴다가 길을 잃은 마을성 꼬르기 놈 아닙니까? 왜 멀쩡한 우리를 놔두고 그런 놈을 찾아가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목자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우리 걱정 아예 하지 마시고 꼭 걔를 찾아서 오세요 라고 말을 하고 나아가서 제가 같이 찾아 나설까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잃은 양 한 마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돌보고 아껴줘야 할 그 작은 자 하나는 누구일까요? 무시하지 말고 길을 잃은 채 방치하지 말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찾아와야 될 그 양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은 누구야?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냥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잃은 양이 누군지를 네가 찾아라 이거예요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못 본 우리 구역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제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즐겁게 찬양하던 사람 중에 지금 어떤 이유로인지 못 나온 사람 찾아오시자 그랬죠 우리 찬양대 대원일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지금 안 나오는 분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정말 오고 싶은데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좋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눈물이 나는데 오늘 10월 9일이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간절한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아픈 심령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삶의 무거운 짐들 가난함이나 병들므로 혹은 연약함 때문에 소외되어서 지금 우리 99마리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십니다 너의 잃은 양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책임도 아니고 제가 뭐 그 양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 99마리가 아니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매달려서 함께 목숨 걸고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한 명 때문에 다 달라붙으라고 그건 세상 수학이고 하나님 나라 수학은 그게 맞아요 한 명 때문에 모든 성도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 수학과 계산 방법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우리만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혹시라도 다른 교회들은 다 세상이 변했는데 하면서 약삭바르게 계산을 하고 살더라도 우리 교회만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야만 우리 신촌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론을 마치면서 선경구절 한 구절만 딱 읽겠습니다 제가 해석 붙이지 않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고 마칠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주님이 주신 결론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뱉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왜 하필 코로나에 3년 가까운 어둠 속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그래서 회복과 부응을 이루겠다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너는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이며 지금 우리 안에 안전이 있지만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실까요? 그는 누구며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도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한 마리의 양은 다를지나 그 한 마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걸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그 마음만은 하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영혼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매달려서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 가운데 없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들 가운데 그리고 내 가족과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 한 마리의 양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